또 있다. 또 있다. 다 왔다, 다 왔다, 다 왔다. 이거 뭐야? 자, 이거 뭔지 아시죠? 막대과자. 막대과자. 30초 동안 1.5cm. 앉아서요? 기회를 한 번뿐인가요? 잠깐만, 이끌어서 좀. 왜 떨냐고. 이상하네. 줄이 건조해서 그래, 지금. 자, 생수 좀. 아, 여기 있네. 30초로 안에 여러 번 할 수 있다고요? 응, 모두 피해가 30초 안에. 자, 시. 어, 꼬루. 내가 썼고요? 자, 한 번에 하자. 한 번에. 시. 해봤으니까. 아, 잠깐만. 해, 누른내면 떨리네. 아, 누른내면. 아, 누른내면. 아, 누른내면. 아, 누른내면. 한 방에 딱 끝내줘야. 시. 시작. 아, 이건 아직 뭔데, 누나. 우리는 이제 센스하지 않아요. 아, 누른내면. 예. 우리는요, 이런 게 센스하지 않아요. 예. 예. 야 이거는 진짜 저 팀들은 못하겠다. 진짜 저 뒤에 있는 팀들 어떡해? 아 설마. 어 설마. 9.5센트 이해로 주면 되는데. 재현 씨가 한 30개.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. 나 진짜. 아니 처음이에요. 이거 남자는 이렇게 처음이에요. 처음. 그러면 그냥.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예전에. 얼굴이 예쁘게 줘요. 그냥 눈 가고 그냥 계시면 제가 기대할게요. 아니 너무 느릴게요. 시작. 야. 어디까지야. 아니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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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간이. 아. 야 이거 어떻게 성공해. 아니 입구 바드만에 꺼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? 부끄럽더라고. 와 미쳤나 보다 진짜. 나 처음이라. 나 좋아해요? 끝났다 끝났다.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춤을 그렇게 열심히 춰 보지 형님. 우리 사진 찍혔나 봐. 감사합니다. 영원한 추억이야. 고맙습니다. 둘 다 이상 쓰고 있는데. 사장! 중간에 하루살이 구간. 만든 거예요? 하루살이 구간 일부러? 우리 미션 성공했어요. 하루살이 구간을. 형 잘랐는데요? 뭘 째려고 볼 수 있을까 했더니. 형 이거 잘랐는데요? 형 이거 진짜 카리스마 있게 나왔는데요? 그냥 뜬 걸 뿐인데. 신발 연구 게임을 할. 신발 연구 게임을 할. 신발 연구? 아까 저희 작가가 다섯 개를 넣었어요. 저기다가. 너 편하게 줄라고. 형들 편할 거 같아요? 맞춰주는 거지. 그래서 지금까지 미션을 하면서 획득한 스티커 있죠? 그 스티커 개수만큼 추가로 저희가 신발을 드리고. 기본 자기가 신는 신발에 스티커 개수만큼 더해서 기회가 있어요. 우리는요? 하나도 없어? 임평형이요. 눈이 좀 잘 안 보이시고요. 그리고 임플란트에요. 아니 이런 분은 좀 감안을 할게 되는 거 아니에요? 형님 장훈이 눈이 안 보이시는데 계속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?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. 내가 지금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았는지. 그저 청하신데요? 야. 임평형이 눈빛을 이렇게 하시는 게. 강렬하게 쏘는 게. 눈이 잘 안 보이죠. 감작하다가 손 띄었다고 계속 보여줘요. 형한테. 야 이거 봐 손 띄었어. 손 띄었어. 선생님 저런 투데리가 어때요? 아니 아까.